선인의 신제품 크림치즈 스프레드 4종을 소개합니다. 베이글과 샌드위치의 스프레드로 최적인 제품입니다. 50g, 100g으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 테이크아웃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4가지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플레인, 블루베리, 바질, 차이브 4가지 맛입니다. 플레인 크림치즈 스프레드 담백한 플레인은 생크림과 마스카폰, 그리고 크림치즈가 조화되어 유풍미가 뛰어난 제품으로 발음성이 좋습니다. 바질 크림치즈 스프레드 바질향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타입으로 또한 크림치즈에 향긋한 허브맛을 더한 제품입니다. 차이브 크림치즈 스프레드 프랑스 쪽파를 사용하여 매운맛은 없고 파의 풍미와 식감이 특색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느끼하지 않은 맛에 초록의 차이브가 톡톡 입체감 있게 박혀있습니다. 블루베리 크림치즈 스프레드 누구나 즐기기 좋은 블루베리는 은은한 단맛이 있어 빵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베이글과 다양한 빵뿐만 아니라 샐러리에 찍어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크림치즈 스프레드를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크림치즈 스프레드를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